중동에서 저희 제품이 오랫동안 시장에 나오고 그래서 인기가 참 많아 많기도 합니다 찾는 사람들도 많고 10 몇 년 이상을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제품을 아는 바이어들이나 치과 의사들도 많고 이쪽에 오면 가장 저희 제품 중에 선호도가 좋은 게 뭐냐면 인상제가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긴 합니다 인상제는 퍼티와 라이트 바디, 바이트 3개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20년 이상 처음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국내에서는 국내 최저가 인상제를 신문 광고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선전하고 있죠 그런 이유에서 인상제 판매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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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